오늘의 영상 포인트 오늘은 지난 젖작에 이어 또 핸드 시뮬레이터를 해볼 예정이다 이번 영상은 의상까지 직접 선택해 여러분의 안구를 공격한다 치즈를 앓고 계신 분들이 보면 안되는 영상이다 해당 썸네일은 김한혜가 없을 때 김딸을 초콜릿으로 유인해 찍은 사진이며 이후 김계정은 김한혜에게 초콜릿을 너무 많이 줬다며 혼났다 그럼 즐거워 자 여러분을 배워보면 뭐냐 핸드 시뮬레이터 자 오늘은 저번에 그 소젖작이 영상에 이어서 핸드 시뮬레이터 2를 해볼 예정이구요 네 네 그럼 바로 시작하기 전에 캐릭터를 좀 바꾸고 시작하죠 캐릭터가 원체 좀 더럽게 생겨가지고 바꿔야 될 것 같아 이거 또 정상은 아니다 난 남자 쪽으로 해서 뭐 헤어스타일이 있네 근데 다 별로요 없는 게 낫고 아니 다 기분이 낫는데? 아니 그냥 뭐 벗는 거 기본은 그냥 벗고? 브라자는 대체 왜 하고 있는 거야 대체? 아 브라가 있네 에? 아니 브라를 벗질 못해 드레스도 있어 드레스 있어 너도? 근데 이미 입었어 아아아아아아 저거 왜 신발 좀 벗으면 안 돼? 신발이 포인토야 포인토 이거 이거 섹시한데 블랙프라 이거다 오케이 캐릭터 선택 끝 RPG모드인 것 같은데 저번에 못 본 모드거든요 이거 바로 한번 시작해봅시다 어 들어왔어 오호 이거 키 뭐였지? 우리밖에 없어 그냥 이거 이거 F1 누르면 헬프 나오거든? 타라아 어우 헷갈려 타라아 근데 니가 어딨어? 니 어떻게 생긴 거야? 건물 위에 올라가 있잖아 나랑 좀 복장이 비슷해 보인다고 역시 까만 비키니에 까만 팬티 했니? 어 맞아 어 시작합시다 아니 근데 손이 움직이는 방법 좀 알려줘봐 주면은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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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메인 내리는 거는? 내리는 거는? 휠 저번에 같이 했잖아요 이거 나와 날고 있는 거야 이거 눌러야 되지? 어우 눌렀어 이야 나와 이제 바로 나와 오오오오 RPG 오오오오 오 야 이건 좀 쉬워 보이는데 근데? 오 됐어 나랑 쉬우네 또 오랜만에 하니까 자 보이지? 앞에 지금 보이지? 빡빡이 뭐 하고 있는지 보이니? 이렇게 길을 놓는 거야? 아 그러죠 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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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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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나 혼자 죽은 거야? 니 혼자 죽은 게 있어 뭐냐? 딴 맵 합시다 응 좀 우리 좀 가까이 보고 합시다 얼굴을 너무너무 멀었어 그래 그래 왼쪽에 출발하는 거 있어 야 이거.. 이건 재밌다 아 이걸 통.. 저거 먼저 통과해야 되네 아 이걸... 감자 마우스 감자 마우스 아 안 되겠다 오 나도 잘해 박치네 진짜 이제 알려줘? 어떻게 하는지? 아 이거 이거 걔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걸어놔 넣어놓으면 돼? 어 이렇게 나 봐봐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은 하나 좀 바로 놀면서 한 들마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좋아 이제 따라간다 감자 봤어, 감자 봤어. 나도. 감자를 봤어? 봤어, 봤어. 어, 봤어. 어, 드디어 봤다. 무서워. 감자야! 어, 예뻐봐, 예뻐봐. 롤링발칸 했는데 방금? 한 바퀴 먼저 도는 게 이기는 겨. 근데 한 바퀴 어디야? 나 지금 다시 반대로 가는 거 같기도 해. 나랑 만나면 반대로 뭐 있는 거겠지? 나 지금 도적지점은 잘? 야, 근데 빨리 따라왔다. 나 진짜 괜찮하지 않아? 뭐야? 뭔데 안정적이야? 야, 여기 봐. 여기서 이렇게 부딪혀도 바로 하고 후진 때리고 하고 후진 때리고 너한테 가고 응 나 나갔어. 미미. 오 가까이다. 야 너 너 테리우스 아니에요? 넌 뭔데? 넌 그냥 너야? 이 새끼야. 이 새끼야 일로와. 오 뭐야? 하지마. 너 당랑권의 고수구나? 넌 똑같아 지금. 안녕. 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. 안녕. 안녕. 지한테 뽑혀 연날리고 있네. 안녕. 아 여기 여기 칼이 있구나.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니었네. 그래. 야 나 지금 뭐하고 있냐? 야 나 한 번만 확인해 줘. 나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. 뭐하고 있는 건데? 이거 죽을라는데. 야 내 무기 뺏어가지 마라. 야 절로 가. 야 이 새끼야. 자 이것만 주우면. 아 좀 가세요 진짜 아줌마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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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아 몸이 돌아가. 아 진짜 때리지마 대가리로 때리고 있는가 봐. 드내지마 그 골무 대가리 좀. 야 나와봐 나와봐. 싫어. 싫어. 이건 좀 쉽겠다. 어어 어어 너 치사하게 어디가. 땅뚱. 아 좀 오지마. 야 니 타조가 이렇게. 타조가 붙어 자꾸. 야 니. 니는 뭐 정상인 줄 알아? 제발 정상적인 게임을 해주세요. 제발. 에이 시키야. 아 제발. 에이 시키야. 이리 와 시켜. 이리 와 시켜. 이리 와 시켜. 야 근데 니 거꾸로 들고 있어가지고 날 찌르지 못하는데? 아냐 이게 앞이야 맞아. 아 맞구나. 야 야 야 야 하지마. 하지마. 어 어떻게 이 타조가 이렇게 진화를 한거지? 야 이거 휘둘러. 야 너 죽었는데? 야 니 날라간다. 야 이게 진정한 바이킹은 범이야. 무슨 창을 쓰고 있니? 창피한 줄 알아. 뭐야 찔르는 느낌 나는데? 큰 그쳐! 반역자의 똥꼬을 찔러 버렸다. 나는 한 번 익숙해지면 빠른 자야. 너무 빨리 달려갔어 처음부터. 레알 바이킹은 솔직히 도끼지. 좋아. 뭐야 벌써 잡았어? 아니 벌써 잡았어? 야 뻑퀴나 먹어라 이 시기야. 기다려봐. 기회를 줘? 어 기회를 줘. 나도 제대로 방패 들고 올게 그럼. 됐다. 벌써? 대가리 한 대 그냥 찌르면 죽겠는데? 그냥 찔러 가 그냥. 바이킹! 근데 몸 꺾인가봐. 그러니까 또 추잡하게 죽었어. 움직여지면서 쏜 거 봐봐 대박. 일단 주변 정차를 좀 해야해. 니가 어딨어? 나 뛰어. 수어! 이리 쏜거야? 딱 조준하고 빠생! 와 이걸 못 잡았어. 깔고 옮겼어. 오케이 느낌 아니까 이제. 깨닫기 시작한 나한테는 안 되거든. 깔아 뭉개 주시고. 야 묻어주지는 못할 망정. 오 그 밟아가지고 모래 속에 파 묻어드렸어요. 아 너무 재밌어 스트레스 확 풀리고. 아 너무 재밌어. 자 한번 걸읍니다. 죄송합니다. 총알이 쉿. 알겠다. 나 이거 봤거든? 유튜브에서. 사! 야야야야! 야야야야야! 뭐하는데 나 뭐해? 나 지금 뭐하고 있어? 나 나 나를 쓰고 있어. 나 나 바꿨어. 지금 누구 뒤에 누구 있어? 아 이거 버그 게임 봐 진짜 쓰레기. 다시 하자. 실어. 아 내 손에 총이 없다니까 어디 갔냐고 내 총. 총을 한 번만 집어보고. 어? 집었어. 어나니머스 클럽. 이거 그냥 대화하는 거 같은데? 어? 아름다운 여성분. 어? 핑크 부츠. 나 근데 여자 아닌 거 알아? 손을 뻗어보세요. 아 예. 여기 여기. 그 손 말고. 여기 여기. 어? 처음 본다. 완전 이거는 그건데? 데스매치. 어 뭐야? 너는 왜 기관총이야? 권총이 더 좋지 않을까? 권총이 좀 더 쉬울 것 같아. 아 제발. 아우. 아 자 자 자 자 어디 가 어디 가. 후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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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. 아아아아. 권총이 너무 좁아 이 똥구멍이 똥구멍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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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플레쉬가 필요해. 우리 소젓자기 하자. 그래. 어? 젓자기가 없어졌나 봐. 밀킹 모시기가 있어야 되는데 오빠. 그치. 어. 더 라스트 히어로. 이걸로 막판을 합시다. 좋아. 이거 이기는 쪽이 음식물. 오케이. 되게 어감이 이상한데. 이기는 쪽이 음식물 버리고. 오케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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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재인가? 계속 덕분에 했어요. 우와. 너 죽었어. 딱 때라고. 잠깐만. 헬로우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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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하하. 으아아아아아악. 왜 버렸어? 잠깐만. 권총 잡기. 근데 이건 나도 안 될 것 같아. 다시? 리스탓? 응. 다시 다시. 아 영상 망하든 말든 그냥 둘 다 아무 말도 안 하는구나. 음식물. 할 수 없지. 오케이. 쏜다. 잘 가라. 이씨 안돼. 아 제발! 와! 잡았어! 아 제발. 아 제발. 너무 약해. 야 총기 반동을 버티질 못해. 끄닉해. 뭘 끄닉해. 싸우지긴 해. 아하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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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어디다 쏴야 돼? 아하핰. 아하핰. 왜 안 죽어? 아하핰. 엿박을 쏴야 죽는 거야. 정말 제한수 있는 거 아니겠지? 아 뭐야 다 쓴 것 같은데? 아하핰. 저 소리 없어. 와 이거 이 상태로 쓰면 딱인데. 좋아. 아하핰. 오케이. 예이. 바이 바이. 어. 야 다시 해야 돼 솔직히. 왜? 나 떨어뜨렸어. 한 참. 야 축구 들어갔어 축구. 리스타트. 쟤 죽이기 할래? 네. 겁나 잘 하는 거야. 아니 아니야 쟤 못해보여. 원티인데? 어 한번밖에 못 이겨봤어 쟤. 야 쟤 못한다 쟤 못해. 바로 보낸다. 오 잠깐만. 쟤 내 눈치보고 있는가 봐. 왜? 나 쳐다보면서 총 넣고 있어. confirm지? 잠시만요. 잘가라 축구야. 와 케이!!! 쟤는 근데 들어와서 쟤는 죽기만 했네? 이거 니 차례라고 안돼! 총! 그러지마 총 자유낙하 죽고한테 줬어 뭐야 완벽한 투수 일어났어! 사자 소생! 저거 주성을 하는 거 아냐? 인정해 자르는 거 아닙니까? 이거 나도 1킬인데? 불쌍이... 쟤는 희생양이야 아 진짜 마지막 한 발 끝 자 오늘의 게임은 결국 이기만의 음주머스레게 버리기로 유바 핸드 시뮬레이터는 4.7버전으로 다시 돌아온다 힘드종인 핸드 시뮬레이터 도도도도도도 enta